안녕하세요 킹형입니다 지금 파주시에서 파주시에서 그 100만원 넘는 그 카메라를 유튜브 분들에게 유튜브 분들에게 지원을 해준다고 그걸 대해서 정보를 입수해 갖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도 한번 신청을 해볼 거고요 뭔가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안내차 또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도록 되었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그런지 약간 조금 말무이 약간 조금 어눌한데요 이런 젠장 그래갖고 저도 오늘 등록하고 그 신청방법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이게 왔다갔다 거리는 그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쭉쭉 가는거 그게 14번째 항목에 신청하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플랜카드를 발견을 해갖고 한번 영상에 첨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모두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청하셨으면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또 이제 생물 유튜버인데 요즘에 또 영상을 너무 많이 안 올렸잖아요 그래갖고 영상을 조금 최대한 자주자주 좀 올려보도록 노력 좀 하겠습니다 요즘에 너무 유튜브를 안한 것 같아갖고 여하튼 그럼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신청 꼭 해볼게요 자 화이팅 자 유보